걔 아무도 없느냐? 누구십니까?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어젯밤 서문관 복색을 한 사내를 보았느냐? 서문관 복색이요? 그게 서문관 복색인가? 일단 모른척하자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해야겠다 아니 남의 집에 대뜸 들어와선 이 무슨 행패십니까? 여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아니됩니다 어허! 네가 지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? 무험하다! 내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? 어허! 내가 그걸 어찌합니까? 헉! 안 되겠구나 나는 수려한 용모와 시, 서, 화, 예능의 3절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대군 양명이다 아니 내 정녕 내 마음만큼은 얘를 다 하고 싶었어 당신이 양명대군이면 나는 양명대군의 부부인이올시다 네가 참 당돌하구나 내 비록 지금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는 하나 당돌? 당돌 좋습니다 선비님이 대군 날이시라고 칩시다 헌데 저 같은 아래 것들은 대군이 들어와도 집을 지킬 자격조차 없단 말입니까?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뭐 양명대군이란 이름이 토행직이라도 됩니까? 그 살아생전 이런 일을 두 번